안녕하세요 음악가미실입니다 오늘은 미노스 왕과 파시파의 테세우스와 미노타우루스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재미있고 복잡하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노스 왕은 포세이돈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포세이돈이 3마리의 흰소를 주면서 다시 소들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노스 왕은 포세이돈 소 3마리가 마음에 들어서 그 종자를 크레타 섬에 뿌려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포세이돈에게 반환할 때 다른 소로 바꿔치기 합니다 훗날 포세이돈이 이것을 알고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포세이돈의 분노는 미노스 왕의 부인인 파시파에게 저주가 내립니다 파시파에게 포세이돈이 준 황소에게 사랑에 빠지도록 했습니다 왕비 파시파에는 황소의 사랑에 빠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왕비는 못 만드는 것이 없는 건축가 다이달로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진짜 같은 나무로 만든 암소를 만들어 달라 합니다 다이달로스는 진짜 같은 암소를 만들었고 왕비 파시파에는 그 암소 안으로 들어가 포세이돈의 신소를 유혹하여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결국 파시파에는 임신하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자식이 미노스의 소란 뜻을 가진 미노타우루스입니다 몸은 사람이지만 얼굴과 꼬리는 소의 모습입니다 파시파에는 미노타우루스를 낳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미노타우루스를 파시파이가 직접 길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노타우루스는 파시파이가 길게 되는데 자라면서 난폭하고 통제가 되지 않고 사람을 먹기도 합니다 미노스 왕은 왕가의 수치인 미노타우루스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건축가 다이달로스를 찾아가 미노타우루스를 가둘 라비린토스 미궁을 만들어 달라 부탁합니다 다이달로스는 미노스 왕의 요구대로 미궁을 만들었고 미노스 왕은 미노타우스를 미궁 안에 집어넣습니다 미노타우루스는 인육을 먹었는데 먹잇감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잡아와야 했고 크레타 섬에 사람들을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 당시 미노스 왕의 아들 아테네를 당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화가 난 미노스 왕은 아테네와 전쟁을 했고 그 전쟁에서 크레타가 승리하게 됩니다 아테네에 대한 징벌로 9년에 한 번씩 남자 7명, 여자 7명을 제물로 받아 미노타우루스에게 먹잇감으로 주게 됩니다 아테네 입장에서는 자기 백성들을 미노스 왕국의 제물로 보내는 것에 불만이 많았지만 힘이 약한 아테네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공부를 마칠 때 아테네 왕의 아들 영웅 테세우스가 등장합니다 테세우스는 아테네 왕 아이게우스와 아이트라 사이에 난 아들로서 아이트라는 왕비가 아닌 예언자의 딸이었습니다 아테네 왕 아이게우스에게는 두 명의 왕비가 있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자 트로이 지역의 유명한 예언자를 찾아갑니다 그 예언자는 답을 주지 않고 자신의 딸 아이트라와 왕과 하룻밤을 보내게 합니다 아유게우스는 떠나면서 혹 아들이 태어나면 큰 바위 아래 칼과 신발을 두고 갈 테니 바위를 들 수 있을 때 칼과 신발을 갖고 나한테 찾아오라 합니다 테세우스는 건강하고 용감한 청년을 자랐고 어머니에게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듣게 됩니다 큰 바위를 들어서 아버지가 준 칼과 신발을 갖고 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모든 악당을 물리치고 아테네에 입성합니다 아테네에 오기 전 이미 악당들을 물리친 테세우스는 영웅으로 칭송을 받게 됩니다 한편 왕비들은 테세우스가 아이게우스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독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왕 아이게우스는 테세우스의 아테네 입성 만찬을 열어주는데 아내 메데이아가 테세우스가 왕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왕에게 거짓 보고합니다 테세우스가 아들인 것을 모르고 왕 아이게우스는 아내 메데이아 말을 듣고 만찬에서 테세우스에게 독주를 먹이려 합니다 하지만 왕 아이게우스가 테세우스가 들고 있는 칼과 신발을 보고 아들인 것을 알고 테세우스 앞에 있는 독이 든 숫자를 쳐버립니다 결국 테세우스가 그리워했던 아버지 왕 아이게우스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아이게우스 왕은 크레타 섬에 백성을 질물로 보낼 때마다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을 안 테세우스는 크레타의 제공으로 가는 질물로 자원하게 됩니다 결국 왕 아이게우스는 아들 고집을 꺾지 못하고 테세우스를 보내게 됩니다 테세우스를 보내면서 이겨서 돌아올 경우 배에 흰 돛을 달고 돌아오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테세우스 일행은 크레타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미노스의 왕의 딸 아리아드네가 있었는데 테세우스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루스에게 잡혀 먹는 게 두렵고 설령 이긴다 해도 평생 미궁에 갔지 않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아리아드네는 미궁을 만든 다이달로스를 찾아가 미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다이달로스는 아리아드네에게 미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를 만나 실타래와 칼을 주면서 들어갈 때 시를 풀으면서 들어가고 나올 때는 시를 따라 나오라 합니다 그리고 아테네로 그만 갈 때 나를 데리고 가서 결혼해달라 부탁합니다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의 요구에 흔쾌히 승낙합니다 테세우스는 실타래와 칼을 받고 미궁 안으로 들어갑니다 알려준 대로 시를 풀어서 들어가고 드디어 미노타우루스와 만나게 됩니다 용감한 테세우스와 미노타우루스의 결투가 시작되었고 오랜 결투 끝에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루스를 죽이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를 따라 무사히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테세우스는 아드리아네가 미리 준비한 배를 타고 크레타 섬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이달러스와 이카로스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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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